아깝다, 맞힐 수 있었는데 나도 해볼게, 진돌 힘내, 돌친 돌친 에이, 돌친 진돌 약이 있었구나, 그런데 이런 데서 뭐하고 있었어 날 구해주신 분이야 왜 돌친, 니가 가위에 깔렸을 때 구해주신 분이잖아 기억 안 나 이번에는 저희가 대업을 도와드릴게요 그치 돌친 나에게 막 고맙소 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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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 땅, 땅 엔 땅 엔 아멘